정매 에어컨을 끄고자 해야 되는데 더워갖고 켜놓고자 때마다 앙기 걸려가지고 중간장에서 중간장 문매도 번짓도 없는 주말에 그 주말이 나의 길이 감고 해체구야 눈썹 어디 해지하는 참사를 뱉기네요 허니 날 잘 오시겠어 울고 사람아 좋다 좋다 내가 어떻게 선풍기를 넓게 들어가면 고종원님 날을 둘러서 비가 안오고 지금 날표가 안되냐 아 참 잘 젖이겠습니다 하하하하 나 나 저 안에 시원을 늦게 마주 앉아서 딸의 희망주의 밤비도 미쳐버려 무심히 머리 쓰다르고 내 입은 길어도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울려는 사람아 찬양